프랑스 기도선교 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프랑스 현지 교회들이 작년에 1차 기도선교 이후 한국교회 기도의 열정을 경험했고 그 후 1년 동안 교회 사역 전반을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열매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사역의 기초가 되는 기도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프랑스 교회들을 신현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파리 남서부 외곽에 위치한 클라마 보금교회. 이곳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도선교팀을 맞은 교회로 몇 년 전 분쟁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작년 기도선교팀이 다녀간 후 모든 사역을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갔을 때 관계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클라마 교회는 매주 천여 명이 예배하고 주중 매일 최대 100명 규모의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에 불가한 시간을 고객들의 진출이한 길이 한 단 한 두 개의 많은 일입기에 대학을 원하는 창문을 통해 이것은 파리 북서부 아장태의 지역에 있는 행암교회. 교회 근처에는 파리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위치하며 성도들은 대부분 타국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어려운 형편이지만 기도 성교 경험 후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1년간 기도에만 매진해왔고 질적인 성장은 물론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프랑스의 성장하는 교회 중 특히 젊은이들의 성장이 돋보이는 콩나빌에 위치한 호라이즌 교회. 프랑크 단임 목사는 6년 전 처음 기도자 학교를 경험한 뒤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현재 세계 기도자 학교 프랑스 대표로 프랑스 기도 성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호라이즌 교회의 기도를 통한 행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도 성교에 더 집중하기 위한 기도의 집을 준비 중이며 파리 중심부인 마레이 지역의 한 카페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배 모임을 시작해 젊은 세대들에게 열린 교회로서의 나눔과 중보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집을에 있다고 보면 되Patrick의 연구역에 방식이 해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구조역을 통해 오지만 인지 키가 거듭 으로 불입니다. 광고 이후에 requesting 신경을 통해 교회에서 평화 시작하는 그런 fouleden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로 선사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의 처리로 대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자고 있어도 다가자고 하는거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사랑을 예정에 의해서 이른바하는 것같은 그 의미에서 그룹에 대한 경험을 그룹에 대한 경험을 그룹에 대한 경험을 제가 취득한 경험을 그룹에 대한 경험을 사실 상통을 그룹에 대한 경험을 그룹에 대한 경험을 그룹에 대한 경험을 그룹에 대한 경험을 그리고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를 통해 회복과 부응을 경험하고 있는 프랑스 교회. 계속해서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